너희들이 암흑하게 살 때 그 새들과 다시 오시리니 사람들이 너를 시기해도 그께서 칭찬하리라 세상에서 나의 인생 끝나고 뜨거운 짐 벗어버린 후에 은속하신 집착 공로로서 주님의 나라 가겠네 너희들이 암흑하게 살 때 그 새들과 다시 오시리니 사람들이 너를 시기해도 그께서 칭찬하리라 세상에서 나의 인생 끝나고 뜨거운 짐 벗어버린 후에 은속하신 집착 공로로서 주님의 나라 가겠네 너희들이 암흑하게 살 때 그 새들과 다시 오시리니 사람들이 너를 시기해도 그에서 칭찬하리라 아멘